안녕하세요 다둥이차 이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가성비와 연비를 모두 잡은 하이브리드입니다 올류 K7 18년식 올류 K7 하이브리드 노블레스 스페셜이에요 썬루프 빠진 풀옵션 이거요 진짜 풍부해요 옵션 다 달렸어요 전국 최저가로 드립니다 완전 무사고의 1인 신조 관리도 엄청 잘 되어있고요 색깔도 굉장히 스포티합니다 그래비티 블루 색상이고요 검정색 아니에요 화면으로 좀 나쁜게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비티 블루 색상입니다 굉장히 고급져 보여요 옵션도 많고 자 가격부터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차의 가격은요 2,190만원 하이브리드 2,190만원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외부부터 한번 보시죠 라이트 본네트 범퍼 색깔 진짜 고급지다 근데 색깔이 진짜 고급지고요 세로그릴 멋있고 여기 드라이브 와이즈 다 달려있고요 4구 안개등까지 완벽하게 다 갖췄습니다 자 타이어 타이어는 좀 타다 가르셔야 될 것 같아요 휠은 관리가 잘 되어있고요 사이드미러 왼쪽 앞문 뒷문 뒤 휀다까지 깨끗하고요 뒤에 타이어는 살아있네요 휠도 와 휠 봐 기스 하나 없어요 진짜 운전 정말 잘하시는 분 같아요 기스 하나 없이 진짜 관리가 잘 되어있고요 트렁크 뒷범퍼 에코 하이브리드 경제적인 차죠 오른쪽 뒤 휀다부터 앞에 휀다까지 문콕도 없이 관리가 정말 잘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찐 브라운색 시트를 갖고 있어요 찐 브라운 시트 내부에 한번 옵션 보여드릴게요 찐 브라운 시트 이 색의 이 그래비티 블루의 이 브라운 시트 굉장히 고급지지 않습니까 정말로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브라운 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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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트입니다 3시트 드라이브 와이즈 차선 이탈과 축후방 센서가 있죠 전동 트렁크도 있고요 스마트키 시동 시동 걸린 줄 몰라 아 이제 바뀌었네 휘발유를 바뀌었네 룸뮬러 하이패스 내비게이션 어라운드 뷰 후방 전방 카메라 진짜 깨끗하다 와 역시 1인 신조라 관리가 엄청 잘 되어있어요 밑에 프로토 에어컨 아날로그 시계도 있고요 그리고 핸드폰 무선 충전기도 있어요 무선 충전기에 밑으로 가면은 전자파킹 양쪽 통풍 열선 오토홀드 뒷커튼도 있어요 노블러 스페셜일락 이것도 있고 핸들 열선도 있고 시트도 워크인 시트에 색깔이 이러니까 좀 틀려보인다 같은 K7이라도 진짜 그리고 디스플레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고 핸들에는 크루즈 컨트롤과 자동 제어장치 키로수 11만 8천 킬로입니다 11만 킬로 너무 좋죠 배터리 보즄도 남아 있으니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이 차는 MZBC 손 너무 좋아 와 뒷자리 열선 다 달려있고 굉장히 넓죠 공간도 아 또 꺼졌어 시동 걸려있는 거예요 이거 전기로 지금 바뀐 거죠 전기로 연비 좋지 디자인 좋지 옵션 좋지 뭐하나 빠진 게 없습니다 너무 좋죠 전동 트렁크 이음 없이 작동 잘 되고요 매트는 딴 걸 깔아놔서 여기 넣어놨습니다 아 이렇게 돼 있네 이거는 이렇게 돼 있어 이게 밑에 배터리인가봐요 그죠 배터리 좋습니다 전동 트렁크 이음 없이 작동 잘 되고 있고요 아 경제적인 하이브리드 좋습니다 아 이 차 타고 싶다 너무 이쁘다 진짜 라이트도 타고 안개등이 굉장히 좋습니다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2018년식 올유 K7 하이브리드 노블레스 스페셜입니다 썬루프 빠진 풀옵션이었고요 헤드업 스마트키 어라운드 뷰 네비 룸밀라 하이패스 전동 트렁크 양쪽 통풍 열선 그다음에 드라이브 와이즈가 있었죠 차선이탈 방지와 축구방 센서 자동 제어 장치까지 뒤에 후속 커튼도 있었고요 11만된 어 또 바뀌었어 바뀌었어 또 그 시발료로 바뀌었습니다 11만된 이 올유 K7을 제가 2,19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